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9쪽 입니다. 지목에 관한 얘기에요. 지목은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지목의 기본 사항만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번에는 뭐에요? 이번에는 이거 인문과정이라 그래서 기초 인문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한, 중요한 것만, 기본적인 사항만, 인물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그래서 거기 지목의 의의 나오죠? 자, 지목의 의의가, 의의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한번 줄 한번 치시고 읽어 보겠습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종류를 구분해서 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용도 지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 30페이지 있죠? 자, 거기 설정 방법이 나오고, 지목의 이제 구분이 나오는데, 설정 방법은 이 땅 하나에 지목을 하나만 써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에요? 집에서 보게 되면, 넓은 집들은 어디에다가, 그 집에다가 뭐에요? 연못도 파고 수영장도 만들고 하고, 물론 뭐에요? 지방 같은데 보면, 어디에는 그 집안, 그 시골 그 집에는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막 그러죠? 그래서, 자, 집안에 닭장이라든가 뭐에요? 자, 돼지 키운다면서 그게 목장 용기가 아니라, 항상 하나의 땅은 지목이 하나니까, 땅 하나에 여러 개 지목을 할 때는, 우리가 주된 용도 있죠? 큰 것, 지목 하나, 큰 걸로 하나겠다. 이게 주된 용도 추정이라고 표현해요.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지목은 일시적으로 바꾸면 안돼요. 지목은 항상 영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뭐에요? 자, 어디에 논에다가 별을 가을에 추수를 하고, 겨울 동안에 뭐에요? 논을 놀리기 싫으니까, 어디에 거기에 이제 뭐에요? 보리 같은 걸 심었다 그래서, 자, 논이 뭐에요? 논이 밭이 되고 그러진 않아요. 항상 지목은 뭐에요?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사용 목적은, 자, 만약에 택지 개발 하게 되면, 택지를 개발하는 사항이니까, 그 땅에다 공사가 택지 개발 뭐에요? 그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 땅 위에다가 집을 안 짓더라도, 그 땅은 뭐에요? 목적에 따라 지목이 돼가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만 해두시고, 지목은 몇 가지가 있어요? 스물여덟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스물여덟 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은 뭐에요? 지목은 이렇게 스물여덟 가지 지목이 있어요. 이 스물여덟 가지 지목인데, 자, 이 여덟 가지 지목에는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뭐에요? 전답, 전답 과목이 뭐에요? 전답 과목이, 광염대, 공부 잘하는 장학도 뭐에요? 장학도, 철천재, 철천재 뭐에요? 철천재, 구유술을 대학 강사로 뭐하니? 공채를 하니? 원종교, 원종교가 뭐에요? 원종교가 사쪽으로 기분이, 묘하게 뭐해서? 잡쳐서 뭐 먹자고, 양주목자고 뭐 했다니게요? 양주목자가 주창했다.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스물여덟 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답, 과가, 과손이고,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대, 자, 예컨대 이렇게, 우리가 뭐에요? 어디를 보시면, 일단, 자, 몇 페이지에, 그, 자, 한번 넘겨보시면, 자, 36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 36페이지, 37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 37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지목의 표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대장에는, 우리가 이걸 정식명칭을 쓴다래요. 뭐라고? 정식명칭을 써요. 정식명칭이라 하는 것은, 자, 만약에 뭐에요? 여기,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예컨대 공장용지면, 여기다 뭐라 써요? 그래서, 공장용지라고 이렇게, 네 글자를 다 쓴다는 얘기에요. 주유소용지면, 주유소용지라고 다 써요. 근데, 도면에는 뭐에요? 도면에는, 도면에는 여러 필지가 이렇게 뭐에요? 여러 필지가 등록되니까, 등록되니까 뭐에요? 공장용지라고 다 쓰면 칸이 비좁아요. 그래서, 한 글자만 써요, 한 글자. 이걸 우리가 뭐에요? 부으로 등록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과손이면 과라고 쓰고, 예컨대 14과. 자, 목장용지면 뭐에요? 15목이라고 써요. 근데, 공장용지는 뭐에요? 공자가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뭐에요? 장, 장에게 공장용지인데, 공자라고 쓰지 않고 장자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겹치는 거 있죠? 유원지는 유지하고, 이렇게 여기, 원자 있죠? 원자, 여기 뭐에요? 일단, 여기 주차장, 차자하고, 여기 원자는 유원지 있죠? 유지하고 겹쳐요. 공장용지는 공원하고 겹치고, 근데, 여기 지금 뭐에요? 자, 학교용지 있죠? 여긴 하천이에요. 학하고 학하고 우리나라는 사투리가 있기 때문에, 남들은 뭐에요? 확실이라고 하는데, 확실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발음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네 가지만, 네 가지만 뭐에요? 중요해요. 네 가지만 두 번째 음주를 취해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뭐라고? 두 장 천원차 이렇게 외워요. 두 장 천원차. 자, 그래서 두 번째 음주를 취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음주를 취하는 것은, 당연히 뭐라고? 자, 장은 뭐에요? 장은 공장용지에요. 공장용지. 자, 그 다음에, 천은 하천이고, 원은 유원지이고, 차는 뭐에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래서 만약에 도면상에서 뭐가 나오면, 16 뭐에요? 16. 자, 장이라고 써있으면, 이 장은 뭐에요? 공장용지를 얘기하는 거에요. 만약에, 자, 여기다 뭐라고 써있으면, 공이라고 써있으면 뭐에요? 이건 공원이다. 아니게요. 공이라고 써있는데, 공장용지 그러면 틀린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이걸 뭐에요? 기본적으로 지목이 뭐에요? 28가지가 있는데, 이 지목은 일단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이에요. 특징.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 전을 보시면, 물을, 자, 줄 쳐보세요. 저는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줄 치세요.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회장물, 나오죠? 당나무, 뽕나무 나오죠?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나오면, 이게 바로 뭐에요? 천이에요. 근데 답은,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고, 직접 이용하죠? 자, 왜? 답은 뭐에요? 벼라고 하는 뭐에요? 이 식물은, 자, 물이 많잖아요? 물이 많으면 뭐에요? 물이 많으면, 자, 일단 뚝을 터갖고 뭐에요? 물을 빼줘야 돼요. 가물으면 뭐에요? 물을 뭐에요? 뚝을 막아갖고 물을 뭐해줘야 돼요? 가다줘야 돼요. 자, 이렇게, 물을 상식으로 직접 이용합니다. 물 배수가 용이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특징을 봐야 돼요. 특징. 자, 물론 답하고는, 두번째 줄에, 늪같이 용 배수가 안되는 데서, 연완골을, 자, 연완골을 뭐에요? 재배할 때는, 답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뭐, 자생한다 라고 표현도 해요. 자생한다. 그래서 하여튼, 물 배수가 잘 되면, 물을 직접 이용하고 배수가 잘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것이고, 답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물 배수가 안된다, 하게 되면 뭐에요? 그건 유지다. 이제 이런게 특징이에요. 자, 두번째는 뭐에요? 두번째, 자, 단소지형이 있어요. 다만 단소지형이 있고, 세번째 A안의 A, A안의 B에요. A안의 B. 그 다음에, 네번째가 잡종조에요. 자, 자, 어떻게 머릿속에 공부할 것인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예. 네. 근데 거기, 쌍가루산부원의 과수원에서 다만 단소지형 나오죠? 예. 주거형 건축물 부지이니깐, 호더나무, 밤나무, 배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면, 이건 과수원이에요. 근데, 자, 과수원 내에 주거 부지 있죠? 그래서 거기, 쌍가루산부원 과수원하고, 쌍가루산부원 목장용지 있죠? 이 안에 있는 목장용지 단소지형, 다만, 거기 주거형 건축물 부지는 대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가지, 이 지목 28가지 중에, 세가지 중에 과수원 내 주거 부지, 목장용지 내 주거 부지, 그 다음에 뭐에요? 어디에?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 있죠? 그래서 묘지를 한번 보시면, 묘지가 어디 나와요? 자, 34쪽에, 거기 23번의 묘지 나오죠? 거기 단소지형 다만 있어요.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는 뭐라 한다고? 대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이런 단소지형 보시는 거에요. 물론 거기, 쌍가루산부원 작년의 시험에도 나왔지만, 광천지 있죠? 광천지. 그래서, 이 석유류라든가, 온순물, 약순물이 뭐에요? 펑 하고 쏟아져 나오죠? 자, 이런 용출, 쏟아질 용, 날출자,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는 용출. 용출이란 단어가 나오면 광천지에요. 근데, 거기 단소지형,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옮기는 송류관, 송수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송류관. 송수관 있죠? 송류관, 송수관. 이렇게 관자가 붙어 있으면, 이건 잡종지에요. 물론, 그냥 송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건 수도용지에요. 수도용지. 자, 이런 특징들을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여러분 33쪽에, 거기 쌍가루 17번, 수도용지 나오죠? 물을 정수에서 공급하기 위한 추수는 끌어들인 것이고, 물을 끌어들여갖고 뭐에요? 불순물, 진흙, 불순물을 밑으로 가라앉히죠? 진흙같은, 가라앉히는게 저수구. 그 다음에, 정수에서 뭐에요? 정수, 그 다음에 송수하죠? 송수. 정수는 뭐에요? 약품처리 해갖고, 물을 뭐에요? 송수해 주죠? 그러니까 송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도용지에요. 송수하면 수도용지. 그 얘기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특징 보시고, 큰거 안에 작은거, A안에 큰거 안에 작은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뭐, 예컨대, 만약에 거기, 자, 32페이지에 도로 나오는데, 자, 거기 도로 중에, 음, 거기 세 번째 점,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있죠? 자, 어디에? 자, 이런식으로 뭐에요?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가 되니까, 이 단지 안에 이 통로 나오죠? 통로. 이거는 뭐에요? 그냥 대란이거에요. 어디 안에 있으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뭐에요? 그 다음에, 어디에? 예컨대만 얘기 뭐에요? 예컨대. 자, 거기, 그, 목장, 뒤에 넘겨보시면, 음, 어디에? 34쪽에, 자, 22번 사족지 나오는데, 사족지에, 거기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지 모르는 토지 안에 동그라미시고, 어디 안에, 우리 시험 문제에, 소공지사, 법주사 안에, 법주사가 종교용지죠? 절이죠? 법주사 안에, 쌍사자석등 나오게 되면, 법주사 종교용지 안에 있으니까, 종교용지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다음 페이지, 그 쌍가로 26번 보시면, 주유소용지 나오죠? 거기, 단서주항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종교용지항 안에, 설치된 급유소용지 안에 있죠? 안에, 공장 안에 있죠?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용지로 보는 거에요. 자, 소공유, 소공유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기름 나와서, 자, 송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도용지. 송수, 관함은 잡촌지고, 잡촌지고, 그 다음에 용출하면 광촌지고, 어디 안에 있다고? 공장 안에 있는 것은 뭐에요? 그냥 공장용지로 봐야 된다. 자, 그런 얘기에요. 공장용지로는 공장용지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물론 뭐에요? 물론, 자, 물론, A안에 B 그래서, 자, 어디 안에? 시험 문제. 이렇게, 자, 우리가 뭐에요? 보통, 그 비행장 같은 게, 이제 뭐에요? 비행장 공항 있죠? 옛날 시험 문제, 어디 안에? 비행장 안에 있는 골프장 있죠? 그거 어디 안에 있어? 비행장 안에 있는 골프장 하기도 해요. 비행장 안에 있으니까, 그건 잡촌지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잡촌지를 뭐에요? 그냥 할 수 없이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여튼 지목은 올해도 시험 문제 꼭 다시 나오니깐, 어디, 여러분 거기, 지목의 구분, 그래서 31쪽을 별표해 주시고, 자, 이건 뭐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주 보면서, 눈에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주 보고 눈에 익혀야 돼요. 자주 넘겨요. 왜? 올해도, 매년 30년 동안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오는 요새, 계속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꼭 뭐에요? 꼭 봐주셔야 돼요. 특히 그래서, 안 읽어봐도 그냥 외워야 될 것은, 33쪽에, 하여튼 철도 용지에서, 궤도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궤도나, 그 밑에 역사 있죠? 궤도하고 역사가 나오면, 무조건 앞뒤 말 빼버리고,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그냥 철도 용지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국어 하게 되면, 15번에 뭐에요? 15번에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있죠?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인공적인 수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앞뒤 말 빼버리고, 인공적인 수로 하면 국어예요. 그 다음에, 소규모, 소규모 수로. 이게 다음 뭐라고 buat zie고, 이제 자, 국어입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뭐라고? 인공공공공공공공공공 국어 인공공공공공 국어. 소 귤 귤 국어, 소.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앞뒤 안읽어봐도 시간 뭐예요?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인공적인 수록, 국어, 소, 교, 교, 국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다른 건 뭐예요? 다음에 이제 기본과정 할 때 다시 볼 것이고, 어디에 넘기셔가지고, 넘기셔가지고, 자, 몇 페이지에? 43페이지의 면적을 보겠습니다. 자, 면적은, 자, 면적은 그 땅을 측량해야지만 이 면적을 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계면적 좌표를 측량하는데, 경계면적 좌표를 뭐하는데? 측량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문제 나오는 것은, 자, 이제 작년에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나왔으니까, 올해는 뭐예요? 면적 측량 대상이 나오는 거, 시험문제 기본적으로 나올 테니까, 거기 쌍가립은 면적 측량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닌 게 중요하니까, 대상이 아닌 것에서, 먼저 두 가지만 외우자, 두 가지가 뭐라고? 합병하고 지목변경 있죠? 그 두 가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땅을 뭐하는데? 합하는데, 토지를 분할할 때는 땅을 두 개로 나누죠? 자, 두 개로 나누니까 새로 생긴 땅은 뭐예요? 대장을 새로 만드니까, 다시 측량을 해요. 자, 면적을 산출해요. 그런데 합하게 되면, A 땅하고 뭐예요? B 땅을 두 개를 합하죠? A 땅 두 개를 합할 때는 하나로 합하니까, 이건 다시 뭐하지 않아요? 측량하지 않고, 자, 이 A 땅의 대장과 B 땅의 토지 대장 두 개를 뭐예요? 합쳐요. 합쳐서 그냥 산출하면 되지. 절대 측량한 게 필요 없어요. 논에다 집 줬어요. 논에다 집 주면, 집을 질 때 필요한 측량을 하는 거지. 뭐예요? 자, 면적을 뭐예요? 다시 측량해서 합산하진 않아요. 그냥 대장상 면적을 더하면 돼요. 측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넘겨보시면, 46쪽의 지족공부 있죠? 뭐, 작년에는 지족공부, 재작년에는 지족공부 파트에서 다섯 문제나 나왔는데, 뭐예요? 작년에는 뭐하고 뭐하고? 부동산 종합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지권농부하고, 자, 그 다음에 전산에 관한 사항에서 세 문제가 나왔어요. 요즘 계속 뭐예요? 몇 년 동안 지족공부에서 시험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대장에는 어떤 내용을 등록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작년에 대지권농부 시험 문제가 등록이 아닌 것은 해서 쉬웠어요. 왜? 뭐만 외웠으면 돼요? 목도장. 목도장이 뭐예요? 지목은, 지목은 도면하고 대장에만 등록됐어요. 이제 수업시간에 작년에도 계속, 그걸 해도 외우라. 다 외울 거 없다. 그 답이라도 답을 찍는 게 중요한 거지. 다 내가 뭐예요? 뭐 그거 갖고 강의할 것도 아닌데, 그걸 다 완벽하게 외울 필요가 뭐 있겠어요? 찍으면 되는 거지. 제 지론은 그거예요. 일단,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자, 큰 효과를 내려면 짧은 시간에 뭐예요? 일단, 어차피 시험지 푸는데, 다 외워서 푸느라. 기본적인 건 뭐예요? 기본적인 게 암기에서 딱 풀어나. 그 내용과 같은, 맞는 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왜 그랬어요? 목도장, 목도장 외웁니다. 그러면, 아, 목도장, 지목은 도면하고 대장에만 있지. 대지권농부 이런 데는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소재에 있죠? 그 다음에 지번에 있죠? 그 다음에 지목에 있죠? 그 다음에 면접, 경계, 자표가 있어요, 자표. 자, 이런 사항들이 뭐예요? 이런 사항들을 어디에? 우리가 지적공부는 개수로 따지면 지적공부가 8개가 있어요. 자, 전산화된 것까지 포함해서 8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적공부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임야대장이 있어요.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내 땅이, 자, 도면에, 아, 지금 뭐예요? 어느 도면에 그려져 있는가? 이게 바로 지적도예요. 물론, 자, 물론 땅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 있는 걸 우리가 뭐예요? 공유지 연명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 토지에 집합건물이 있다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 뭐예요? 대지공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적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임야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땅값이 비싼 토지 있죠? 이 땅값이 비싼 토지는, 이 경계점을, 이 경계점을 무엇으로? 좌표로 등록해 놓은, 이 좌표로 등록해 놓은, 뭐예요?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있어요. 자, 그럼 총 몇 개? 일단 7개. 이거를 뭐예요?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이렇게 뭐 해 놓은 거예요? 이거?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전산해 놓은 거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우리가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정보 뭐라고?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자, 기록 저장해 놓은 공부가 있다. 그래서 뭐예요? 굉장히 쉽게, 지적 파일이다. 총 몇 개 있어요? 8개 있어요. 그러면, 뭐든 뭐예요? 뭐든 이 공부에는, 소재지번은 다 등록이 돼 있어요. 다 써 있어요. 우리가 공통사항이에요. 자, 이 지목, 방금 얘기했죠? 이 지목은, 어디 어디, 대장에는 정식 명칭, 도면에는 불으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목도장, 목도장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면적은 유일하게 어디에만 있고, 대장에만 있고, 경계는 유일하게 도면에만 있고,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예요? 그래서, 자, 나중에 차차 할 거예요. 뭐, 소지공소대장 이렇게 외울 건데, 오늘은 이제 뭐예요? 토지대장에 뭐가 등록된가? 그 기본적인 사항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대장에는, 자, 이런 식으로 토지대장에는 뭐예요? 토지대장, 이렇게 토지대장에는, 대장에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맨날 수업시간에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자, 예컨대 소재가 충청남도, 소총군, 장학옥산, 이게 소재죠? 백번지 있죠? 이게 지번이에요. 그 답, 이게 지목이에요. 500제곱미터, 이게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대장에는 충청남도, 소총군, 이게 행정구역, 소재. 백번지가 땅번호, 지번이에요. 지번. 그 다음에, 갑이라고 쓰는 게 이게 소유자예요. 소유자 표시도 아니에요, 소유자. 소유자, 그 땅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는 외웠어요. 다섯 개, 여기서 반만, 반만 더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전산처리 때문에 고유번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유번호, 항상 왼쪽 위에 뭐가 있어요? 고유번호가 있어요. 이 고유번호는 19자리예요. 19자리 고유번호가 있는데, 전산처리하고 있어서 고유번호라고 있어요. 자, 하여튼 고유번호는, 그럼 우리가, 자, 예컨대 만약에, 이런 도면에는 숄별지가 등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고유번호는 19자리가, 자, 1, 3, 뭐예요? 9, 4, 5, 3, 뭐예요? 7, 응? 자, 5, 3, 7,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하나하나예요. 이 하나, 이게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 소재예요. 다시 1번하면, 1번이면 토지대장, 2번이면 임야대장, 있죠? 대장 종류를 알 수 있어요. 0100-0001, 이게 바로 지번이에요. 그러면, 한 필지가 등록되어 있는 데는, 이렇게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도면에는 여러 필지가 있죠? 그래서,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외울 거예요. 고돌이 없다, 고돌이 없다. 아,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없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고유번호는 어디 없다고, 도면에는 없다. 그래서, 고돌이 없다, 이렇게 고돌이. 도면에만 없는 거예요, 도면에만. 이 도면에만 없다, 도면에. 다른 데는 다 고유번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소유권자가, 소유권자가, 이 소를 잡아요. 자, 짐승을 잡으려면, 도축한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장비예요? 도축장비예요, 도축장비. 도축장비, 도축장비. 도축장비. 자, 그래서, 도는 도면번호고. 자, 그 다음에, 장번호고. 축척이고, 축척. 축척이고. 비거예요, 비거는. 비거는 뭐예요? 신경 쓸 거 없고. 그러면, 이 장번호는 뭐예요? 2-1번 하면, 아, 이 대장은 2팩인데, 그 일면이다, 이게 장번호예요. 그러니까, 도면 빼는 거 다 또 고유번호가 있으니까, 도요번호하고, 이 장번호는 붙어다닌다, 보시면 돼요. 도면에 없으면, 도면에는 장번호가 없어요. 자, 그러면, 도축장비, 소를 잡았죠? 그러면, 일단, 소 등급, 등급이 있어요. 그게 바로 토지 등급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별 공시일까요? 가격. 개별 뭐라고? 공시직감이 극자연월이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 지조권부 파트에서는, 도대체, 이런 도면에는, 도면에는, 자, 어디, 우리 작년에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공유지원회부하고 대조권회부, 항상 얘기하지만, 땅 하나에 소유권자가 있으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소재, 지분 공통이죠? 자, 소유권, 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고유번호, 장번호 있고, 소유권이 변동한 날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대조권 높이는 여기 없는 게 딱 세 가지가 더 있어요. 건물의 명칭하고, 자, 그 다음에, 건물의 뭐예요?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하고, 대조권의 비율 얘기인데, 그래,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기본적으로,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공유지원회부하고 대조권 높이는, 자, 대조권 높이 세 가지하고, 아까 얘기했죠. 답은 뭐였다고? 지목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목도장 외우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 이 지조권고의 파트에는, 자,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에 뭐가 쓰여 있느냐, 대장의, 이 도면에, 경계점 좌표는 뭐가 등록이 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가 등록이 되느냐, 그거를 뭐예요? 그거를 이해하는 게,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 걸 이해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도면하고 대장, 자, 도면하고 대장하고 도면인데, 자, 이 도면을 보겠습니다. 아, 일단 뭐예요? 대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 몇 페이지에, 자, 여러분 거기 49쪽을 보세요. 49쪽을 보시면, 이 49쪽의 토지대장인데, 맨 외에 고유번호가 있죠? 이거예요, 이게 고유번호, 이렇게 고유번호, 이렇게 고유번호, 맨 외, 즉 위에 고유번호. 그러니까 중간에 1번이니까, 토지대장이 맞죠? 아, 지번은 18에 20이래요. 아, 108에, 아, 108에 20이래요. 그 다음에 소재 있고, 지번 있고, 축척 있고, 응, 축척, 도축장비고, 그 다음에 토지표시, 지목이 있고, 면적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에 뭐가 있어요? 면용접해, 이동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다음 중, 토지의 이동사유, 토지의 이동사유, 가 등록된 공부가 뭐냐라는 문제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이제 등급 밑에, 이제 개별공식이니까, 이게 대장에 이런 내용이 써있는거에요.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53쪽에, 지적도 이면을 보겠습니다. 자, 도면을 보시면, 의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53쪽에 의의, 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도시, 그림으로 도시에서 놓은 것보다, 자, 그래서 소환청은, 필지의 경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도의 지역의 도면을 작성해서, 그 지적 속에 빛이 보전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도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55쪽에 보시면, 55쪽에, 자, 이게요. 자, 기본적으로 뭐에요? 기본적으로, 내 땅이, 이 도면번호가 있죠? 내 땅에 의해 9번이에요. 도면번호가.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 전국 방광국국에, 이렇게 대한민국 전국 방광국국에, 국토를 휠조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38도선이에요. 그런데, 125도, 127도, 129도라는, 125도, 127도, 129도라는, 가상원점이 있어요. 가상원점. 이 가상원점에서, 뭐가 있어요? 위선과 뭐가 있다? 위선과 경선이 있어요. 위선과 경선이 있으면, 위선과 경선이 만나는 점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도면을 쓰면, 위아래, 좌우의 도면이 있게 마련이에요. 자, 그러면, 내 땅의 지번이 뭐예요? 지번이 14고, 도면번호가 뭐예요? 도면번호가 9라면, 이 지속도에만 해도, 도면을 보게 되면, 십자가 모양이 있죠? 이렇게, 왼쪽 위에, 도면의 왼쪽 위에, 여러분, 책 어디에? 55쪽 위에 보면, 십자가 모양, 지속도에 외라고 써있죠? 55쪽 위에 거기, 있죠? 그래서, 7, 8, 9, 10, 13, 이렇게, 7, 8, 9, 자, 7, 8, 9, 10, 10, 13, 이렇게 써있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걸 우리가, 이, 색인도라고 얘기해요. 이, 차지색자, 색인표, 옛날에 그 색인표, 색인표 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두권책 보려면, 여기다 중간중간에 뭐예요? 이, 색인표라고 이렇게 껴놨죠? 껴놓으시고, 표시를 금방 피기 위해서, 이게 색인표예요. 색인도, 그림이니까.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도면이 9번이에요. 도면 번호가. 그러면, 이 중간 번호를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8번 되어있으면, 왼쪽, 여기 이렇게 다 보여요. 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니까, 모양을 만들면.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중간에. 8번이 중간에인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색인도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렇게 네모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위선이고, 이게 경선이에요. 이걸 우리가 도각선이라고 얘기해요. 도면의 외곽선이다. 이게 도각선이다. 이게. 그러면 거기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되어있죠? 그 맨 위에 뭐가 써있어요? 14주라고 되어있죠? 14주. 이게 14. 이게 지번이고, 이게 주가 뭐예요? 주가. 이게 주유소 용지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내 토지가 만약에 지목이 주라고 하겠죠. 주유소. 이게 주유소 용지라고 써있으면, 이게 내 토지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땅을 쉽게 뭐예요? 쉽게 표시해놓은 게, 이게 도면이에요. 지옥도. 그러면 내 땅이에요. 내 땅은 여기가, 이게 위선이고, 이게 경선이니까, 내 땅은 이 도면상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도각선이라는 건 도면의 외곽선으로서, 전개 방향이 있죠? 동서남북의 전개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무슨 무슨 군, 무슨 무슨 면, 이게 소재고, 그 다음에, 자, 지족도. 이게 도면과 뭐예요? 자, 지족도. 자, 이 제목과 명칭,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걸 제명이라고 그래요. 제목과 명칭, 제명. 축촉이 얼마? 예, 1200번이래요. 축도장이다. 축촉은 도면에도 있고, 대장에도 있다. 축도장 얘기입니다. 그래. 자, 이게 지번이고, 십사가 지번이고, 그 다음에 주가 지목이고, 목도장이고, 그 다음에 이게 경계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는, 도면에는 이렇게 뭐예요? 색인도, 도각선, 소재지번, 지목, 경계.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기준점 삼각점이고, 막 칠해진 게 보조점이고, 이게 뭐예요? 자, 도곤점이에요. 그래서, 경계점의 위치,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구조물의, 구조물의 위치, 경계점, 자, 기준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54쪽에, 자, 도면에는 소재지번이 있고, 소재지번 공통이고, 지목, 목도장, 경계 있죠? 색인도가 있다랬죠? 제목, 축척, 축도장, 도각선과 수치 있고,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 그 기준점이, 그 끝에 뭐예요? 기준점의, 삼각점이 기준점이 뭐예요? 위치, 건축물 및 뭐예요? 구조물의 위치, 이게 위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도면에만 등록이 돼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땅값이 무한 토지는, 비싼 토지는 뭐예요? 비싼 토지는, 땅값이 워낙 무하니까, 비싸니까, 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1제곱미터가 100원 하는 데는, 자, 면적이 1제곱미터가 최소 면적이니까, 뭐예요? 0.1까지 안 가죠? 근데 명등 땅은 1제곱미터가 8,000이라 그랬으니까, 뭐 9,000만 원이다 치지 않는 게, 1제곱미터가 0.1만 하더라도, 900이죠? 땅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디에, 이렇게, 자, 면적이 뭐예요? 이렇게 길이가 11m하고 11m하게 되면, 121제곱미터죠? 자,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0.1까지 면적을 산출하려면, 11m 11cm까지, 11m 11cm, 이거를 뭐로 산출해야 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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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점의 정보온을 인정한 돈을, 그런 장부에서 산출해서, 이렇게 땅값이 비싼 도시 지역은, 이런 자폐로 해 갖고 면적을 산출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경계점 자폐로뿌라고 하는 뭐예요? 그런 장부에서 산출해서 이게 땅값이 무한토지는 비싼 토지는 이런 토지 하나하나마다 이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55쪽에 맨 아래 보시면 그 지적도 가로 1구 경계점 좌표높부 2에 그래서 왼쪽에 뭐예요? 71에 16 대 71에 17 대 그래서 거기 11m 35cm 자 얼마야 12m 뭐예요? 51cm라고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 책에 있는 도면을 여기 보시면 이런 경계점 간의 여기 경계점 간의 뭐예요? 거리가 11m 40이 있죠? 그게 바로 경계점 간의 거리에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경계점 좌표높부에서 계산해서 500분의 1인 도면에만 등록을 해요. 자 몇 페이지에 여러분 책 거기 58페이지 보시면 그게 바로 경계점 좌표높부에요. 이런 경계점 좌표높부에서 자 이런 뭐예요? 여기서 이제 산출해서 축척의 500분의 1 토지는 이 뭐예요? 이 필지는 다 뭐예요? 딱값이 있으니까 이 거리죠? 이 거리를 22m 11cm 22m 11cm 자 18m 뭐예요? 17cm 이런 식으로 경계점 간의 거리를 이렇게 다 등록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시험 문제. 그래서 이렇게 대장하고 뭐예요? 도면에 등록 사항이 뭔가? 자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지속공부 파트는 공부에는 어떤 사항이 등록이 되느냐? 그런 내용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